못됐어요. 지금도 똑같아요. 그니까 네 마술 사지 말라 그랬잖아. 계속 이렇게 그 모든 게 다 싫어. 야 기회가 있을 때 해보고 나서 우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용기를 얻어가지고 매직스완을 써보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진짜 마법과 같은 일들이 며칠 수 있었거든요. 라운드 가만한 시간씩 올라갈 때마다 주변에서 자극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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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니까 갑자기 막 파이널 라운드가 그게 어떤 느낌이 들냐면 어? 야 씨 이러다가 나 1등 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몰랐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1등 가게 못 들었습니다.